도전 5회부대 도전 5회부대 처음 나갔을 때 불렀던 남자 인생 부대들이 어둠어둠 해지를 무려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치는 물 가슴을 작게 하네 밤하늘 사거리에서 멈춰 놀아진 천천히 두 번 밤을 가고 지친 하루 눈을 감고 피내를 받게도 돌면서 집에 갔나 아버지나 그 이름은 빌딩 사이 치는 물 가슴을 작게 하네 빌딩 사이 치는 물 가슴을 작게 하네 빌딩 사이 치는 물 가슴이 어둠가금 준분하고 회들하고 그리고 기대되지 않자 몸대에서 벗을 타고 쌍림까지 서벌아홉 전부 참고 문조면 앉아가고 아니면 서고 지쳐서 집에 간다 남자리다 희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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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림들